오랜만에 산에 올라가보자 오르막에는 내가 편하다 아 편해 오르막에는 아이고 편하게 올라간다 이리와 이제 끔 풀어줄게 마키 멋있어 끔 풀어줄게 가자 오키야 저 위로 산으로 가자 오키 오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동생 운다. 동생한테 가면 안 돼. 오늘 운동 나왔어. 우리는 저 산으로 가자. 좀 쉬었다 갈까? 로키야. 좀 쉬었다 갈까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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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